안녕하세요. 우리 멤버들 다 보는구나. 유닛별로 타는구나. 이것도 새롭다. 늘 이 멤버로 나뉘어서. 보컬팀, 퍼포먼스팀, 힙합팀 이렇게 나뉘니까. 분위기도 다르겠다. 완전 다르죠. 기법팀. 심사 많이 안 들어간다. 멀드럼. 내 눈을 깨라니 나는 꼴 들어. 와, 민규 씨 이렇게 시끄러운데 잔다고요? 너무 웃기다. 막 모닝 초코구라 듣기 좋은 노래도. 아, 포포구스테이크 totaling. 얼마나 of our way to work. 멋있어. 멋있다, 여러분. 제이저카야 오히려 몸을 많이 쓰니까 준비하고 있어 진짜 웃기다 완전 다르네 멋있어 너무 멋있어 아 노래 잘해요 꼬리는 막 정신에 넛작을 이제 그만 일어나 너네 모두 기상해 너네 모두 긴장해 기자로 김장은 부모님께 맡기고 긴장해 음악 조심해 방송을 하러 왔어 이놈 힙합팀인데 옛날 가요를 듣는다던가 복부팀인데 조용히 간다던가 움직이는 것처럼 보컬팀 같은 경우에는 힙합팀인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몰랐죠 이렇게 다른 팀들은 어떻게 헷갈릴 때 얘기만 들었는데 너무 웃기다 굴드실래요? 아니요 괜찮아요 서한이 형 먹여줘야지 아 아니요 괜찮아요 아니요 하나 주세요 영환이 형 안 졸려요? 일단 방송국 갈 때까지만 좀 버팁시다 승관 씨랑 얘기를 조금 많이 했던 편이어서 지금 시작할 수 있네요 지금 시작할 수 있네요 지금 시작할 수 있네요 시작할 수 있네요 잘생 든지 이어가기 저희가 현재는